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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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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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 후보 송주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후보입니다! 교육감 후보 송주명입니다! 선생님! 교육감 후보 송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주직구 단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투표율도 많아야 되겠죠? 교육감 후보! 네! 교육감 후보! 교육감 후보! 교육감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후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уют mesmo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후보 송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후보 송주명입니다! 네! 네! 손 잡혀요!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완전 다녔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간담회고를 해주셔서 목색하셔서 교육과 후보십니다. 이름 보고 찍으셔야 해요. 손님의 손씨만 기억하셔야 해요. 네. 성성 성성 경기도는 2009년도에 단일하고 투표를 결정했잖아요. 이번에 투표로 결정되신 유주신이 아닌가 보이세요. 이지정 교육과는 아세요? 이름이 기억하셔야 해요. 송이. 송이. 학원 원장님입니다. 네. 식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드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찹찹하고 찹찹한 파는 소시지 소시지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방업원 성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방업원 성준영입니다. 애들한테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방업원 성준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이제 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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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ですね. 네 고맙습니다. lactateee 네 고맙습니다. formul자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employer 헤어 했다 말고 감사합니다. 네, 찐뿌요. 아, 찐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명입니다. 네, 바로 환불이겠습니다. 열 뽑아주세요. 볼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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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기도 미술 Animation,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회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방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선한 행사부로 갔던 조육방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전봉됩니다.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진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쪽으로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윤성 안녕하세요 예 소윤성 안녕하세요 예 아리라고 부르시니까 어? 귀여운수가 없지요?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 하애드가 양반처럼 잘 감싸는 별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악당분의 대응들은 아니 맞습니다 아 쉬우면 맞습니다 너무 귀엽게 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축하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감 배고파ENT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두꺼운 찍어야 되네 꼭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개만 보겠습니다 아 소리 돌아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뒤로 돌아서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 어머니 악수 한번 해주세요 힘내시라고 혹지가 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창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고맙습니다 아까 후보는 번호가 왔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일까옥과 성진영입니다 네 요일까옥과 성진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도장 교육감 여기 동영상치마다 bom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 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입니다 онов 현지 교육건부 학사 학부를 해주세요 언니, 앞부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돈은 없고, 기원은 없고요. 하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좀 기억해주세요. 본점은 돈어가 없어야 기원가 없고, 이름. 생활. 부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상은 고통주가입니다. 네, 어머니. 아들씨, 고맙다운을 해주세요. 네, 네, 네. 괜찮으시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과 고통, 아셨죠? 고통. 고맙습니다. 성준영 burns 집에 는 한 두 개 더 오오오오 A 가자 네! 나이스 고맙습니다 역시 학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육과 부모 공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 부모 공진명입니다. 기원가 없고요. 이름으로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바다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로 왔다고? 안 돼! 바다로 가다로 간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세부사람은 공주민을 끌어야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공주민입니다.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지신양교육감 공주민을 즐거웁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공주민 후보입니다. 힘내시라고 압수 좀 해주세요. refuse to go up pag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름으로 기혀 capacitor 이름을 기여back합니다. 네, 여기선 이름을 기능하고car 이름으로 보 받고 있어요. 이름으로 알아요 이름으로 포함으로 알아요 성도 알았어요 성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가보보 송주맹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수로 가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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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말리는 사고를 부시는 교육가보보 송주맹입니다 진학경급식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진학경급식은 송주맹입니다 고맙습니다 잔녀분 있으시죠 성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으시죠 고로가 있는게 아니에요 고로가 있는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 소음으로 기억내야 돼요 본주도 말고 사q 제일 중요하게 성도 학교 되 mo 감사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ada 한,"트클리티하다. 원하십니까요. 안녕하세요. 교육과목 꼬모시입니다! 이름으로 한편이나 성 tänker 빙식자 감사합니다. 소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명 안에도 찍으신다.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당기네요 아버님! 아버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힘내시라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악수 한번 해주세요 힘내시라고 번호가 없어요 성준형 교육만 어머니 성준형 교육 oc 성천왕 백세상 안녕하세요. 교육감으로 송진경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